대왕딱지 당첨 뭐야 이게 구미호 맛이야 구미호맛 대왕딱지 대왕딱지요 처음부터 뭐야 이게 여러분은 대왕딱지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거죠? 멋있다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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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오픈할거는 쿠키룸 딱지와 포켓몬 딱지입니다 우와 아주 멋있는데요 네 멋있게 했어요 자 무엇을 먼저 볼까요 우리 시청자분이 시청자분이 둘 중에서 골라올게요 시청자분이 포켓몬 딱지올거 같아 포켓몬 딱지? 네 자 그럼 포켓몬 딱지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픈 와 이거 엄청 커 이거 뭐야? 자 최강 몰티시리언 2탄 캡핀다운 딱지입니다 아 뭐야 포켓몬 딱지 포켓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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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멋있어! 70초! 멋있다! 먹어봤어? 진짜 멋있는데? 응! 엄청 멋있는게 나왔어! 내가 보스 놀아! 헐! 내가 보스 놀아! 다음번 쿠키랑 떡지는 좀 시시하겠네?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시워야겠네? 쿠키랑 딱지 너무 시시하겠다 쿠키랑 딱지 너무 시시해! 쿠키랑 딱지 너무 시시해! 시시하겠다! 자! 레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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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진짜 멋있다! 와 이 세기가 제일 멋있는데 나 시원 뭐 받았어? 뿌! 얘 좀 봐! 엄청 멋있어! 4개가 제일 멋있어! 4개! 자! 레쿠자! 여기 가슴이 메가대짱이! 메가대짱이 입니다! 메가대짱이! 멋있어! 메가대짱이! 진짜 멋있다! 전설 써야 돼! 오늘 전설 떠! 전설 때인데? 오늘 전설 떠! 왜? 틀색조로! 그래도 좋은거야! 아 못가! 어 뭐야! 약간 다른거인가? 뭐야! 오! 다른거다! 뭐야? 그래도 줌보 똑같은거! 아 이거! 그래도 멋있어! 응 멋있어! 레벨 80! 메가누설망 메가누설망 이거 진짜 멋있다! 어 그거? 그거 새로운거야? 5개나 있어! 전설이! 전설이 많이 있네! 어 뭐야! 뭐야 뭐야! 칠색조인가? 오! 칠색조가! 칠색조 아니야! 응? 칠색조가 아니야! 이거 뭐지 이거? 루기야! 레벨 95! 루기야? 어! 잠수 포켓몬! 헐! 루기야 잠수 포켓몬입니다! 와 멋있다! 루기야도 멋있다! 완전 멋있는데? 응! 루기야도 멋있어! 자! 루기당무 처리! 아빠는 또! 레쿠자! 천궁 포켓몬! 아! 중복! 중복! 루기야! 아! 중복! 아! 중복! 같이! 중복이네? 마지막! 마지막! 제발 전설 떠라! 자! 마지막입니다! 어! 퀵퀴룸깍지도 오픈하네! 아! 그래? 퀵퀴룸깍지도 지금 오픈해야지! 시...시...시시한건 아니지만! 뭐야 그거? 메가몬스마마! 아! 얼음나무 포켓몬입니다! 얼음나무 포켓몬! 메가몬스마마! 중복이에요! 오! 오! 새로운거야! 새로운거! 희석초입니다! 오! 멋있다 이래요! 오! 다른거! 무지개색 포켓몬! 레벨! 95! 이거 완전 센거다! 오! 멋있다! 응! 달라! 이거 일반거랑 달라! 좋아하는 쿠키런! 쿠키런 게임을 많이 하죠? 네! 쿠키런 딱지! 쿠키런 딱지! 이건 아빠꺼야? 응! 이건 슉거고? 응! 이건 슉 내꺼야! 어! 뭐야! 대왕딱지다! 첫번째께 대왕딱지! 헐! 대왕딱지 당첨! 헐! 헐! 뭐야 이게! 꾸미요! 꾸미요 맛이야 꾸미요 맛! 대왕딱지! 대왕딱지요! 처음부터! 뭐야 이게! 멋있는데! 여러분! 자! 대왕딱지! 이거 아시사에 나...나요? 첫번째에서 대왕딱지가 나왔습니다! 첫번째에서 대왕딱지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내는거죠? 이건 불꽃정령쿠키! 불꽃정령쿠키! 불꽃정령쿠키입니다! 멋있어요! 매달 떨어졌군! 소다맛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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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습니다! 네! 자! 정글전사쿠키! 아빠는 정글전사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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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전설떨어! 제발! 전설떨! 펫시다 펫! 이게 뭐야 이게? 펫! 펫! 이거는... 브레인껌? 브레인껌이다 이게... 이게 뭐야 이게... 펫이야 펫! 펫이야 펫! 펫 웃기지 않아? 아 웃긴데... 아빠는 구름맛! 이것도 멋있다! 이거 봐! 구름맛! 어? 플라워쿱터! 플라워쿱터입니다! 자! 명량한 쿠키향입니다! 명량한 쿠키향입니다! 이거 재밌는데? 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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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펫 멋있어 펫! 펫 멋있어! 마법사전! 마법사전이 이네! 재밌네! 이거 멋있지! 진짜 재밌다! 처음 보는데? 자! 근육맛 쿠키! 근육맛 쿠키! 근육맛 쿠키! 재밌네! 하하하하하! 지금 그게 나와! 그러게! 근육맛 쿠키! 여기야 얘! 아 그래? 꺼먹고 얘 여기! 있잖아! 재밌네! 재밌네! 상타라고 재밌네! 양말 위에! 여기 얘! 얘 근육맛 쿠키야! 자! 이거는 커피맛! 커피맛! 커피맛 쿠키입니다! 커피맛 쿠키! 여기 재밌다! 재밌네! 재밌네! 아! 얘는 그거다! 치울리더! 치울리더 맛입니다! 응! 여기다! 오! 아빠는 마법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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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사 쿠키! 어! 오!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쿠키 앤 크림! 어! 나도 쿠키 앤 크림! 쿠키 앤 크림! 쿠키 앤 크림! 똑같은거야! 어! 진짜? 쿠키 앤 크림! 오! 진짜! 쿠키 앤 크림! 우와! 이럴수가! 쿠키 앤 크림! 하하! 증거! 우와! 색깔말라 근데! 재밌네! 뭐야! 뭐야! 진짜 재밌네! 자! 파랑이 내건데? 어! 미안! 이게 맞아? 이게 내꺼야! 이게 쉽거잖아 그치? 응! 자! 했어? 응! 슈우! 자! 마법사를 빼줘! 뺏어가주마! 왜! 왜 뺏어가! 자! 그러면 아빠는 포켓몬 카드를 뺏어가! 이걸 뺏어가! 자! 이거 내꺼다! 하지만! 내가 든 소아! 근데 이거 중복 아니야 이거? 어! 중복! 그럼 이거 뺏어가! 응! 안되게끔! 빠르게! 스피더! 아! 중복! 쿠키앤 크림입니다! 하하하하! 쿠키앤 크림! 뭐야! 블랙베리 맛이다! 자! 블랙베리맛 쿠키! 오! 재밌네! 자! 오! 구름맛! 오! 구름맛! 아! 구름맛! 아니야! 이거 똑같은거야! 아! 중복이다! 아! 벌 받았다! 슈가! 자! 쿠키앤 크림! 하하! 중복! 하하! 하하! 이기는건데! 뭐야? 어! 이거 멋있는데? 오! 이거 뭐야! 오! 눈설탕 맛! 눈설탕 맛입니다! 아! 진짜 멋있다! 그치? 골드라스 멋있어! 오! 아빠는 용감한 쿠키 맛! 응! 진짜 멋있다! 아! 안돼! 용감한 쿠키! 우와! 하하! 뭐야 이게! 용감한 쿠키! 아! 축복이야! 시원해가! 하하! 하하! 안됐네! 아빠는 용감한 쿠키! 진짜 멋있는데? 왠지 용감한 쿠키 맛이 제일 멋있다! 응! 시원한 쿠키가 제일 멋있어! 아! 그래? 오! 마법사! 또 마법사가 나왔습니다! 아! 하! 뭐야! 그게 뭐야? 하! 하! 쿠키앤크림! 아! 쿠키앤크림! 자! 마지막! 네! 오! 용감한 쿠키! 제발! 아빠는 이게 제일 맛있다! 엄마는 그니까! 뭐야? 어? 이게 그거네! 브리앤컴! 브리앤컴! 하하! 브리앤컴! 하하! 이게 뭐야 이게! 하하! 맨 처음에는 왕딱지가 나왔는데 맨 마지막 거는 좀 이상한 게 나왔네! 안 돼! 그래서 이거 다 아닐 거야! 양보! 양보! 양보 못해! 하하! 양보 못해! 왜? 좀 이상한 게 나와가지고 삐졌어? 삐졌어! 아주 이상한 게 나와가지고 삐졌어? 삐졌어! 자 우리 타득컴 씨가 맨 마지막에 삐졌어! 삐졌어! 약간 삐진 거 같아요! 자 여러분! 아 이 새롭게 딱지를 어픈 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빠이빠이! 안녕! 어... 시그피지저스! 하하... 구독과 좋아요 누огод이셋은 빠이빠이! 빠이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